이영 씨와 가은 씨는 이번에 대만에 처음 방문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뭐 좀 가고 싶다시는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야시장 얘기한 걸 읽어봤습니다. 야시장에 굉장히 맛있는 곳이 있고 좋은 구경걸리도 많아서 야시장에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쭈윤姐姐, 예전에 관광하러 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오는 길에 일본에 띠팅을 갔어요. 굉장히 높아서 안경을 같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번 가고 싶어요. 이영 씨는 왕관에서 관광을 대회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왕 씨는 이슈니까 다음에도 인터넷 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Pierrot에 대해서라고는 제외국에는 대해서도도 안경우 보이세요. 여기 다음이 디테일이 알겠습니까? 아아 여기다가 결정한 한국에 관한 정체졀에 관한 사람을 한 번 볼 수 있고요. 10일 그러니까, 네. 저는 인터넷 을을 봤습니다. 이고밥은이 컨텐츠인데 같이 찍라. 고mind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기때문에... 네, 방금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그냥 바로 옆에 있을게요. 우울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다른 팀원 팀으로 왜 다른 팀원에 오는 게 좋은데? 네. 도망가길? 우리 다른 멤버들은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대urg에서? 한 번에 다 같이 대만에 왔을 때 한 쇼핑몰에서 같이 쇼핑을 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가격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뭐? 네. 샤핀stone의 이유는 없어서요? 이 quoting 마이터에서 저희는 한국에서 입장하는 곳이 편의점 편의점 안이 모르겠어 그 그 그지 인餐은 고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한테 같이 편의점 너무 날ых중 지난리 치 thunder 응? 누구에게 도저께 바삭신 어떤 분이 대만의 동취에 가보고 싶어 동취?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시인은 띠 시인은 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가고 싶어 어디서 가고 싶어 왜냐하면 오늘 밤에 가고 싶어 오늘 밤에 가고 싶어 오늘 밤에 가고 싶어 어떤 게 있나요? 오늘 공연 특별한 게 우리 대만 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게 있으신지? 저희 애프터스쿨이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좀 인기있고 좀 많이 알려준 곡들로 무대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팬분들하고 중간중간에 같이 눈빛교환도 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팬분들하고 오늘은 좀 즐기는 시간을 가고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지지안파의 노래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게임도 그리고 소중한 게임도 그리고 소중한 게임도 그런 게임도 그리고 그리고 공의 행사이기 때문에 공의 성금 기부금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